시흥시민이라면 성인 장애인 1대1 맞춤형 재활운동이 공짜? 우리 동네 소식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동네 통장인 저에게 들려온 솔깃한 소식? 시흥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가아 맥힌 프로그램들이 있다는데요 당장 알아보러 가봅시다니 원천 럭키 비키잖아 권역별 재활 보건실에서는 재활 상담과 평가를 통한 1대1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관내 등록성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데요 신체기능 회복 재활 운동과 낙상 예방 훈련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지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작업치료 소독어 등을 이용한 상제 운동기능 회복 및 소근육 운동 지도와 전산화인지 재활 장비를 활용한 대상자 맞춤 체계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까지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시흥시보건소, 정황보건소에서 모두 무료로 운영합니다 뭐 어때요? 부달려? 게다가 시흥시민이면 누, 구, 나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요잉 대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대여 성공! 2개월간 대여 싹 가능! 오늘도 꿀정보 득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러 가야지요! 역시 꿀정보는 나눠야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